왜 애들 보는 앞에서는 뭐 찬물 당그락 못 마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따라하니까.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키우니까 애가 장사하는 흉내를 낼 때 집에다가 총알이 때리고 그런 흉내 내지 마라. 이래 안 가르치잖아요. 아이의 특성은 뭐든지 따라 배우는 시기니까 이사를 학교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빠는 늦게 들어오면서 애 보고 일찍 들어오라든지 엄마는 tv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교육적 독과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늘 독서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책을 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이가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부지런해야 되고 아이가 공손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남녀 불평등이라서가 아니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남편한테 공손해야 되는 거에요. 공손한 거를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그게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 손님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손님께서는 자녀분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데 어찌 그렇게 잘 알아보신지?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의 심리가 어땠냐냐를 알면 우리가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하나의 인간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돼 보면 나중에 매느리 심정을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느리 때는 매느리 요구만 하다가 시어머니 되면 시어머니 요구만 하지 매느리 심정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의 처지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 수순이 그러면 아까 다시 회원권 문제 다시. 계속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뜨셨네요. 아들이 회원권을 한쪽만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딸도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하고 남편 사이에서 딱 한쪽만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자식은 모든 자식이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 똑같이? 네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남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새로 만든 사회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또 그게 끊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자도 옛날 같으면 제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남녀 평등 사회고 오히려 이 간섭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하고 차가집이 더 심해서 갈등도 심하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는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장인장모한테 내야 되고 또 장인장모도 사회한테 다시 말하면 시집을 보내면 간섭을 안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딸들은 주로 계속 처갓집하고 계속... 그런데 애가 생기면 좀 달라져요. 지금은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 새끼가 생기면 부모에 대한 효호가 내 자식한테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친정도 조금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성경 씨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민이 늘 많죠. 늘 생각이 많은 편이라 그러면 나이 들어가고 있는 50에 가까워 있는 저 여자로서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20대가 별로 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 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아내나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태로는 20대도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지친다니까요. 너무 접대면 더 나아지 마세요. 그런데 50대를 맞이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옷자루 그러잖아요. 좋게 나이 들어가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좋게 나이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은가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나 라는 강박증 같은 거? 배우의 역할이 아닌. 네네네. 내가 사람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뭘까? 나이가 들면 뭔가를 되돌려 주는 게 저는 가장 연령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가 막 욕심을